경북포항 남구 울릉 출신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포항시 남구와 울릉도 그리고 독도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입니다. 공무송님 나와주십시오. 아 예예 기다릴까요?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총리님 먼저 태풍 피해를 입은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찾아와 주시고 신속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에 연이한 태풍까지 겹쳐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울릉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중한 우리 땅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접안시설이 조속히 복구되어야 합니다. 총리님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 피해 복구를 언제까지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과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릉도 주민들의 발이 묶이면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마는 접안시설이 문제가 생겨서 우선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항구복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복구 작업을 하는 것은 울릉군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경북서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요즘 마음쓸 카페에서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두순 출소로 엄마들이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예, 예 지금 그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며칠 전 조두순 사건 피해자 부친께서 저에게 직접 보내준 편지글 호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청청 병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잠담하고 악몽같이 몸부림치며 온 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치료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나는 지켜보았습니다. 앞은 우리 아이를 법정에 세워놓고 자기가 아니다. 어린아이라 기억이 잘못됐다. 진짜 범인이 밖에서 또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며 협박하던 자입니다. 법무부에서 심리상당 후 조두순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반성했다면 피해자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으로 올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했어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인데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누가 믿습니까? 진실성이 있어 보인다고 누가 믿습니까? 11년 전에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어요.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이 편지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뭐 충분히 그 걱정을 공감하고요. 좀 안심하실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 건수가 작년에만 55건, 올해만 해도 벌써 32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조두순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 이런 말을 전했다는데 이 말을 무슨 의도로 했다고 보십니까? 조두순이 피해자 근처에 살아도 크게 걱정할 것 없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입장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무부는 법리적으로는 당장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법무부는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그 말은 조두순이 근처에 살더라도 별 지장이 없다, 문제가 없을 거라 이런 말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지금 정부에 조두순과 피해자를 영구히 격리시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조두순은 법률에 의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디에서 하는지 자유도 헌법에 보장됐다 강제로 막아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높은 재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이런 말은 쉽게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코앞인데도 지금 정부는 무책임한 대응과 안일한 인식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조두순 중심주의, 범죄자 중심주의가 정부 내에 만일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청무님, 피해자가 보기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전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고요. 정부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히 범죄인 한 사람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책임자와 함께 범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조두순 TF라도 만들고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서 피해자와 가족의 피 끓는 호수에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년간 겪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할 절망의 시간을 버텨온 피해자와 가족들이 더 큰 고통을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확실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